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리눅스 명령어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원래 녹화했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기초와 버철박스에 우븐툴을 설치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버전이 달라지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촬영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명령어 배우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리눅스 환경을 사용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컴퓨터란 무엇인가. 컴퓨터 시스템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네 가지 구성 요소로 그리는데 하나는 사용자고요. 하나는 데이터고요. 하나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성에서 하드웨어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표시어 표현하냐면 제일 중요한 CPU 중앙처리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처리 장치는 메모리와 연결돼서 데이터를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인풋 장치에는 인풋 장치에서 인풋을 받아서 인풋 받은 것을 메모리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 장치에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출력 장치에다 내보내게 됩니다. 이걸 엄밀히 따지면 이게 메모리에서 내보내는 겁니까? 뭐에서 내보내는 겁니까?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장치가 있는데 그 디스크 장치가 있는데 그 디스크 장치 역시 메모리와 이렇게 입출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PU에서 무엇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CPU에서 무엇인가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있는 그 앱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가져오고 메모리에서 가져온 것을 실행해서 입력 장치, 출력 장치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리지에 저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또 하나는 응용 프로그램인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OS입니다. OS. 운영체제예요.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게 리눅스 명령어를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리눅스도 OS의 하나죠. 그래서 리눅스 OS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드웨어가 있다면 이렇게 양파처럼 표현합니다. 리눅스 커널이라는 게 하드웨어를 감싸고 있고요. 리눅스 커널을 감싸고 있는 게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위에 시스템 유틸리티 시스템 유틸리티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cat, lxdate, pskill, 후 이렇게 운영체제 시스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유틸리티 명령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윗단에 리눅스 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쉘 중에 배쉬, tc쉘, z쉘, pdk쉘 등이 있는데 우리는 배쉬를 중심으로 가르쳐 드리겠어요. 배쉬는 쉘에 원래 리눅스 시스템, 유닉스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있었던 리눅스 쉘에는 제일 처음 있었던 게 쉘이에요. 원스트롯스트롯이라는 사람이 만든 쉘이라고 하는 스크립트 쉘이 있었고 그 다음에 c쉘이 나왔고 tc쉘이 나왔고 했어요. 굉장히 다른 버전의 쉘들이 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는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배쉬예요. 배쉬는 기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쉘입니다. 오리지널 쉘. 그래서 이 배쉬의 ba가 뭐냐면 born again 쉘이에요. 이 쉘을 만든 사람이 born-strastrub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born again 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눅스 명령을 배울 때 이걸 통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린스 커널은 이렇게 생겼어요. 커널의 내부는 예를 들면 디바이스가 세 종류가 있는데 캐릭터 디바이스, 블락 디바이스,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디바이스는 대표적으로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있어요.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소켓이라고 부르고요. 블락 디바이스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IOC 시스템이겠죠. 입출력 장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드웨어 구조에서 봤던 메모리 메모리를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CPU를 관리하기 위한 CPU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이게 커널이고 커널과 커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여기는 SCI라고 되어있죠.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인터페이스를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 콜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쉬우냐면 C의 라이브러리 함수 C 언어의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걸 직접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짜서 C로 프로그램을 짜서 컬을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위에 있었던 유틸리티 명령들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윗단에는 역시 쉘이 있다고 했죠. 이런 구조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터미널이라는 거예요. 터미널은 옛날에는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렇게 사용했어요. 대형 컴퓨터에 여러 개의 터미널을 붙였습니다. 터미널 터미널을 우리말로 가장 잘 번역한 말이 뭐냐면 단말기입니다. 단말기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도 단말기라고 부르죠. 단말기입니다. 이 단말기는 어떻게 쓰이냐면 입력 장치가 있고요.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여기 터미널 옆에다가 프린터를 달아서 출력 장치가 또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프린터 종이로 이렇게 프린트하는 프린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가지 출력 장치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마우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가지 입력 장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입력 장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탠다드 인이라고 부릅니다. std 인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출력 장치 여기서는 스크린이 되겠죠. 스크린이 되겠죠. 이 스크린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출력 장치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거나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겼을 때 오류를 출력하는 장치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장치를 동시에 디폴트로 동시에 이 장치를 무슨 장치로도 쓰이냐면 스탠다드 ERR 이라는 장치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장치에는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ERR 이라는 장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리눅스 명령어 마지막 편에 리디렉션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분투 시스템은 어떻게 사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단말기가 하나 단말기가 있습니다. 단말기가 있고 단말기가 이 단말기가 컴퓨터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너 누구니 하고 물어봐요. 로그인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야 하고 로그인 네임을 치고요. 암호를 입력하세요 하죠. 패스드라고 하죠. 그러면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달러로 표시는 이런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뜨고요. 여기에 이렇게 명령어를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명령어를 프롬프트를 띄우고 명령어를 기다리는 프로그램 이게 바로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말기에 단말기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고 단말기에는 기본적으로 단말기가 켜지면 이 컴퓨터는 로그인과 패스모드를 물어보는 이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로그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로그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이 사람이 로그인에 성공하면 성공하면 오케이 이 사람이 로그인에 성공했구나 하고 이 사람의 이 사람을 로그인시켜준 다음에 거기다 바로 뭘 열어주냐면 쉘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쉘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LS CAT 뭐 그런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리눅스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윈도우스 환경을 사용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는 컴퓨터에 우분투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럼 그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또 맥킨토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리눅스 명령어이기 때문에 맥킨토시에서도 터미널을 열면 리눅스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스 환경에서는 리눅스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WSL 그래서 윈도우스의 서브레이어로 리눅스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WSL WSL WSL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쉽게 여기다 우분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건 어떻게 설치하나요? 여러분들 윈도우 10 이후를 쓰고 있다면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우분투를 쳐보세요. WSL 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우분투 20.04 버전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서 아주 새로운 버전의 우분투 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 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리눅스가 있어요. 민지W 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민지W 그럼 어떻게 설치하냐? 민지W 설치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민지W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Git SCM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Git이라고 하는 버전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Git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Git SCM .com인가 거기에 들어가면 Git 프로그램이 있어요. Git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민지W 설치합니다. 그런데 역시 민지W 도 윈도우 위에다가 윈도우 위에다가 리눅스 마치 리눅스를 쓰는 것처럼 환경 구축해 놓은 거라서 리눅스 완전한 리눅스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자원이 충분하고 윈도우스 PC를 쓰고 있다면 버추얼 박스나 또는 버추얼 박스와 비슷한 툴이 VM웨어 이런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 박스를 사용해서 그 위에 가상 머신을 만들고 그 컴 가상 머신에 오븐트 20전용사 LTS를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 강의 동영상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설정과 디스크 용량을 변경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추얼 박스를 써서 오븐트 20전용사 설치하는 실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의 윈도우스 설정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어판을 열어세요. 제어판을 열고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능의 맨 왼쪽에 보시면 윈도우스 기능 켜기 끄기가 있어요.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를 누르면 창이 하나 열립니다. 창을 잘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하이퍼 V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이퍼 V 관리도구 하이퍼 V 플랫폼 하이퍼 V 가 있습니다. 전부 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이퍼 V 는 가상 미션을 관리하기 한 어떤 기능 인데요. 기능 가상 컴퓨터 그리 소스를 만들고 실행하기 위한 서비스 관리도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죠. 버추얼 박스는 가상 곳이니까 이게 필요하지 않나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하이퍼 V 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WSL 이나 이런 걸 쓰기 위해서는 괜찮은데 버추얼 박스 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버추얼 박스 에서 꺼야 됩니다. 끄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럼 다 됐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컴퓨터로 다시 리부트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리부트 를 한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구글에 들어가서 저는 버추얼 박스 버추얼 박스 라고 쳐볼게요. 버추얼 박스로 치면 오라클 VM 버추얼 박스 라고 있습니다. 여기 오라클 VM 버추얼 박스 여기 다운로드 6.1 버전 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이거를 설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운로드 하고 설치 하는 과정 은 여러분들 한테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어요. 그냥 설치 하시면 됩니다. 설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버추얼 박스가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버추얼 박스를 실행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치가 안된 분들은 설치가 안된 분들은 이제 설치를 잠시 동영상 중단 시켜놓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추얼 어라클 VM 버추얼 박스 라고 하는 게 이제 앱이 설치가 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행 합니다. 실행 하면 어라클 버추얼 박스가 뜹니다. 저는 이미 컴퓨터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 버추얼 박스가 있어서 Ubuntu 2집 설치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도 어 여러분들 하나 만들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Ubuntu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Ubuntu 설치 디스크를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것은 Ubuntu 20.04 Ubuntu ISO 이미지 라고 설치 하면 검색 하면 나올 겁니다. 다운로드 Ubuntu 데스크탑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게 대부분 Ubuntu 데스크탑 환경 일겁니다. 그래서 Ubuntu 데스크탑 을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여기 요 디렉트리 다운로드 위에 가면 또 서버 버전 무슨 버전 무슨 버전 굉장히 많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Ubuntu 22.03 LTS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최신 버전 이에요. 어? 나는 그러면 22.04 설치해서 해보고 싶다. 설치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저는 20.04 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니? 아니 20.04 를 설치해도 되고요. 18도 설치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들은 대부분 터미널만 사용하기 때문에 18, 20, 22 버전 차이점은 주로 시스템의 안정성 과 그 다음에 그래픽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배우는 데는 세 가지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22.04 조금 제가 쓰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04 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버전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여기 보시면 얼터너티브 다운로드 여기 갑니다. 얼터너티브 다운로드 가서 보시면 네트워크 인스톨러도 있고 비토론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04 20.04 에 대한 다운로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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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20.04 4.4 데스크탑 64 비트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22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2를 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디렉토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뒤에 가면 저는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어디다 받았냐면 제 디스크 VM VM박스 라는 곳에 받아놨습니다. 보시면 여기 우분투 20.04 4.4 데스크탑 AMD 64. ISO 파일 ISO 파일 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CD 나 DVD 이미지를 그대로 덤프 받은 파일 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버추얼 박스 6.1 설치 파일도 여기 있죠. 이거 106 메가 정도 되는데요. 이거 설치하시면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운로드 다운로드가 아직 안 됐으면 다운로드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시고요.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우분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머신은 머신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물어보죠. 그러면 저는 VM 여러분 마음대로 이름을 지시면 됩니다. 우분투를 하고 이름을 짓게요. 그 다음에 네 머신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크 용량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디스크를 보시면 VM박스 요 디렉트리에다 놨는데 여기 디스크가 충분히 160개 기가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류는 여기에 OS를 뭘 깔일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우분투 64비트를 깔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OS는 리눅스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우분투라고 바꾸면 아마 이게 자동으로 우분투인 줄 알고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메모리 크기는 메모리 크기는 어떻게 정하는 것을 제가 권하냐면 여러분들 제 컴퓨터는 지금 32기가의 메모리가 있어요. 굉장히 크죠. 32기가 정도면 그거에 한 여러분들 같으면 8기가 정도가 있다면 4분의 1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4분의 1이면 거의 뭐 한 8기가 정도 되겠죠. 4% 32니까 8기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저는 4096 4기가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하드디스크을 물어봐요. 저장장치 저장장치는 지금 새 가상 하드디스크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기 위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들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 하드디스크 어떻게 만들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아까 그 디렉토리 밑에 VM Ubuntu. VDI 파일을 만들 거냐 여기 이제 파일 디스크의 종류가 VDI도 있고 VHD도 있고 VMDK도 있고 HDD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조금씩 파일 포맷이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이 데이터 포맷은 내가 가상 머신이지만 이 디스크를 읽어서 뭐에다 써야 돼 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버추얼 박스에서 제공하는 건 VDI 포맷입니다. 그래서 VDI로 해놓고요. 두 번째 여기 물리적 하드웨어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할 때 동적 할장은 할 거냐 고정 크기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적 할당은 뭐냐면 제가 지금 나 디스크를 그러면 20기가 만들래 하고 20기가 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고정 크기로 하면 20기가짜리 파일을 그대로 씁니다. 아까 제 디스크를 보셨죠? 제 디스크 보시면 지금 163기가가 남아있었는데 20기가짜리 만들어라 그러면 그 140기가 그러니까 20기가를 확 사용해요. 그런데 동적 할당 하면요. 동적 할당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제가 디스크를 쓰면 쓸수록 20기가 될 때까지 점점점점점점 불어납니다. 그런데 장점은 이거겠죠. 동적 할당을 하면 고정 할당을 하면 20기가가 바로 사라지는데 동적 할당을 하면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는구나. 대신 대신 동적 할당이 고정 할당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나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래도 저는 동적 할당을 일단 해놓을게요. 제가 굉장히 성능이 디스크 아이오가 많은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눅스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동적 할당으로 해놓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 해요. 만들기 하면 컴퓨터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VM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컴퓨터 살 땐 대부분 컴퓨터로 OS가 설치된 상태로 사거나 설치 USB나 이런 게 있는 상태로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사냐면 빈 컴퓨터에 OS를 설치하게 돼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잘 보십시오. 저장소에 들어가면 저장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CD 그려져 있는 원통이 그려져 있는 게 있고 아까 좀 전에 만든 VM Ubuntu.vd 가상 디스크 파일이 있어요.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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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누르면 파일 선택하고 나와요. 디스크 파일 선택하고 나와요. 여기 가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Ubuntu 20.04.4 Desktop AMD 64 ISO 파일 이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확인해요. 그러면 저 가상의 DVD 한 장이 가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든 DVD 드라이브에 CD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켜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는 아까 VM Ubuntu. 여기에 하드디스크가 있지만 그 디스크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그 디스크는 아무것도 안 써있는 상태고 우리의 넌 DVD 때문에 DVD 때문에 디스크 일단 이 체킹 디스크는 하드디스크 체킹하는 거고요. DVD로 부팅하게 됩니다. 부팅하는데 Ubuntu로 부팅해요. 왜 Ubuntu로 부팅하나요? 네 Ubuntu DVD CD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걸 집어넣고 컴퓨터를 켰기 때문에 Ubuntu로 부팅이 되는 거예요. 띵뚱띵뚱뚱하고 여기 이제 물어봅니다. 인스톨을 Ubuntu Ubuntu 인스톨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한번 써볼래 DVD 가지고 그냥 써볼래 근데 인스톨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게 일종의 트릭인데요. 여기 어? 그럼 한국말로 설치할 수 있나요? 한국어가 있죠 여기 그러니까 한국어로 설치하려면 한국어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해요.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그냥 English로 설치를 한 다음에 영어로 설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한국말로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스톨 Ubuntu 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가 불편하냐면요. 한글을 설치하면 이 Continue 버튼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설정을 하려면 또 디스플레이 설정 바꾸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영어로 먼저 한다면 나중에 한글로 한글로 바꿉니다. 그래서 Continue 하고요. 그 다음에 Normal 인스톨레이션 을 할 거냐 일반적인 인스톨레이션 을 할 거냐 그런 거고요. 최소한만 설치하고 싶다. 디스크를 많이 남겨 하고 싶지 않아. 최소 설치를 하면 디스크를 조금만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설치하는 파일 중에 지금 저 물론 오늘 저 ISO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지만 그 이후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소프트웨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운로드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로드 해서 업데이트 까지 하면서 인스톨 하세요. V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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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추얼 머신 에서 VDI 파일로 만들었죠. VDI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OK 새로 만든 거니까 지금 비어있으니까 지워줘도 됩니다. 인스톨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물어봐요. 디스크 다 지워집니다. 계속 했어요. OK 합니다. 그러면 지금 디스크를 번쩍 번쩍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있고 읽습니다. 여기 아마 네트워크 통신 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트워크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 새로운 업데이트 가 있을 때 다운로드 받으면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지금 서울에 있나요? 네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이름은 일단은 영어로 쓸게요. 안녕 입니다. 그리고 유저 내용을 뭘로 할까요? 그냥 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이거 잊어버리면 못써요. 결국엔 컴퓨터 다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거 로그인 오토매틱 하면 로그인을 자동으로 이 계정으로 로그인 하는데 일단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버추얼 머신 보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는 환경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하지 않고 그냥 컨티뉴 할게요. 인스톨 하게 됩니다. 설치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툴 설치하고 이런 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다시 리스타트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리스타트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DVD에 들어있던 부팅 정보들이 하드디스크에 카피가 됐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OS가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설치되는 OS로 다시 부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물어보게 됩니다. 아까 입력한 비밀번호를 넣게 되면 로그인이 되죠. 첫 번째 로그인을 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번에 로그인 할 때는 시간이 조금 더 빨리빨리 로그인이 되는데 첫 번째 로그인 할 때는 로그인이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온라인 아카운트 이런 거 설정할 거냐 전부 스킵 하겠습니다. 전부 스킵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불편한 게 왜 이렇게 화면이 작지 여기서 간단한 먼저 하드웨어 세팅을 하는 걸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디스플레이 세팅 들어가서 화면의 해상도를 조금 키웁니다. 1440 900 으로 쓰겠습니다. keep change 이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목적에 따라서 뭔가 쓸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한 유틸리티 중에 하나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카피 하고 싶을 때 있어요.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장치에 여기 드래그앤드랍 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용안함이 되어 있는데 양방향 이라고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양방향으로 놓으면 장애 자동으로 되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 장치에 게스트 확장 시디 이미지 삽입 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게스트 확장 이라는 것을 위해서 뭔가가 있는데 이거 설치할 런 합니다. 런 하면 패스워드를 한번 물어봅니다. 패스워드 넣어주고요. 그러면 무엇이라도 설치합니다. 그게 설치되고 리부트가 된 이후에 만 이후에 다시 다시 예를 들면 보세요. 이만큼 복사 했어요. 카피 했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노트패드 에서 워드를 열어볼게요. 간단한 제가 실험을 보여줄게요. 예를 들면 바깥에 제가 노트패드를 하나 열었게요.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러면 메모장 이렇게 있겠죠. 메모장 에서 AAAA 이렇게 해서 Ctrl-C 했어요. 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 있는 터미널 에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닫히네요. 세 터미널 하나 열어볼게요. New window 해서 터미널 열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Ctrl-V 하면 들어가느냐 페이스트 하면 들어가냐 안 들어갑니다. 지금 AAA를 복사했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다시 장치에서 게스트 확장 이미지 사입해 하고 여러 가지 설치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치가 된 것이 시스템이 리스타트 돼야지만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 게스트 이미지라고 하는 장치들어 넣었던 게스트 확장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리부트 돼야지 적용되는 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부트를 시켜볼게요. 리프트 시키는 방법 요거 입니다. 파워 오프 앤 로그아웃 이렇게 하는 방법 이죠. 파워 오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여기 끌거냐 리스타트 할 거냐 라고 물어보죠. 리스타트 해볼게요. 어플리케이션 중에 터미널 한번 열어볼게요. 터미널 열어서 이렇게 AAA가 복사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AAA 컨트롤 V 잠깐만요 장치 드래그 앤 드랍 양방향 아 클립보드 공유 이거죠 양방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 카피가 되죠. 여러분들 클립보드 클립보드 공유 양방향 드래그앤 드랍 드래그앤드랍 양방향을 해놓으시면 클립보드 드래그앤드랍 드래그앤드랍은 여기서 어떤 파일 같은 거를 카피할 때 바깥에서 들고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카피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설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여러분들 여기 네트워크 설정을 눌러보시면요 와이어드 커넥티드 하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황에서 다 다르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세팅 눌러볼게요. 세팅 눌러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디스플레이 세팅 나오고 여러가지 세팅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세팅 관심 있는 거는 네트워크 이죠. 네트워크 세팅 어떻게 됐나 봤더니 네트워크 키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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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이렇게 와이어드 유선 네트워크 연결돼 있어요. 설정을 딱 눌러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IPv4 어드레스가 10.0.2.15 래요. 그렇죠. 디폴트 라우트가 10.0.2.1 래요. 네. 이게 이제 결국 IPv4 자동으로 설정된 건데 이렇게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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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활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 나한테 새로운 컴퓨터가 생겼으니까 이 컴퓨터하고 이 바깥에 있는 컴퓨터와 이 컴퓨터가 통신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통신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커맨드 명령 프로포트를 하나 열어요. 여기서 명령 프로포트를 가져다가 놓고요. 이 컴퓨터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IPv4 10.0.2.15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 바깥에 이 윈도우 컴퓨터에서 윈도우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를 한번 접속을 시작해 볼게요. 핑 해보겠습니다. 핑 10.0.2.15 그랬더니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네트워크와 이 PC의 네트워크이 당연히 가상으로 만든 PC의 네트워크이니까 당연히 접속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두 네트워크이 독립돼서 끊어진 네트워크처럼 접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네트워크 접속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십니다. 이 컴퓨터에 들어가면 네트워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에 연결된 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이름을 안 보이도록 IP 어드레스를 트랜스폰을 해가지고 전송하는 네트워크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여기 IP 컨피그 PC에서는 IP 컨피그라고 하면 자기 IP 어드레스를 할 수 있죠. IP 어드레스를 봤더니 IP 어드레스가 두 개가 있어요. 192.168.0.104가 있고 192.168.23.1이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바깥에서 접속이 가능한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핑 192.168.0.104 그런 통신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버추얼 머신이 사위에 있는 이 컴퓨터에는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이 컴퓨터가 이 버추얼 머신에 접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네트워크를 NAT로 접속하지 말고 어댑터에 브리지랍니다. 보세요. NA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호스트가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192.168.0.0.0 이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네트워크 또 하나 만들었어요.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10.0.2.0 그것을 만들었죠. 여기 만들어진 게 이렇게 하고 NAT 네트워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NAT 네트워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컴퓨터 여기 있는 어떤 컴퓨터는 일이 들어오지 못해요. 하지만 여기 붙어있는 컴퓨터는 이 위드 네트워크를 해서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NAT 네트워크고 지금 선택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네트워크는 뭐냐면 어댑터의 브리지예요. 어댑터의 브리지는 어떻게 하냐면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 여기 네트워크 있는데 192.168.0.0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이 네트워크에 우리 PC가 붙었어요. 그리고 사실 버추얼 머신은 이 PC의 내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내부에 이상한 네트워크 10.0.0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여기 VM이 붙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댑터의 브리지는 뭐냐면 마치 이 가상모신이 이 네트워크에 이 네트워크에 그래도 붙어있는 것처럼 VM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IP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만약에 192.168.168.0.103이었다면 여기에 192.168.0. 다른 번호는 무엇인가가 딱 만들어서 붙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확인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작동이 되느냐 바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리부트 해야 됩니다. 다시 리부트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할게요.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 설정을 바꿨죠. 네트워크 설정을 어떻게 바꿨냐면 네트워크 설정을 네트워크 설정을 어댑터 1을 어댑터의 브리지로 바꿨습니다. 어? 이거 보시면 어댑터 1, 어댑터 2, 어댑터 3, 어댑터 4 그럼 네트워크 카드를 여러 장 꽂을 수도 있나요? 네. 여러 장 꽂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 한 대에 네트워크 카드를 여러 장 꽂은 것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됐죠? 지금 리부트가 되고 있나 봅니다. 확인하고요. 네. 다시 로그인 해볼게요. 여기 네트워크를 보고 와이어드 커넥티드를 가서 세팅즈 하고 들어가 봤더니 여기죠. 커넥티드 됐고요. 이거 봤더니 192.168.0.85 네트워크가 됐어요. 아하 그러면 반대로 이 커맨드에서 얘를 접속할 수 있나요?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뭐죠? 네. 핑 하고 핑은 어떤 컴퓨터가 살아있는지 체크하는 명령이에요. 192.168.0.82번이네요. 85번이네요. 85 해볼게요. 네. 통신이 잘 됩니다. 1ms 이내에 통신하고 손실 없이 통신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는 아까 192.168.0.104번이었죠. 104번 그럼 104번은 통신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터미널 하나 열어서요. 똑같이 핑을 해볼게요. 핑 192.168.0.104 이렇게 하니까 104번이 통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하고 이 PC하고 가상 머신이 들어있는 컴퓨터하고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 도중에 버추얼 머신까지 강의를 하던 도중에 자주 부닥치는 경우에요.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막 여러개다 버추얼 머신 뭐 이런걸 설치하시고 사용하고 이러고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디스크가 모질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열어봤더니 내 디스크가 이렇게 됐죠. 어 뭐 여러분들 컴퓨터에 지금 아까 10기가짜리 가변 크기 디스크를 할당을 했어요. 그런데 디스크가 부족하다 디스크가 꽉 찼다고 에러 메시지가 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 늘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PC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디스크가 부족하면 뭔가 비우면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500기가 디스크가 있는데 제가 필요 없는걸 정리하면 디스크 공간을 만들 수 있을텐데 여기는 10기가밖에 없잖아요.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비울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땐 디스크를 늘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늘려야 됩니다. 이때 늘리는 거는요. 첫 번째 늘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컴퓨터를 먼저 꺼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시면 어떤 하드웨어를 하드웨어를 변동을 할 때 여러분들 컴퓨터 켜 놓고 그래픽카드 확 뽑아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컴퓨터가 고장 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컴퓨터는 전원을 끈 상태로 해야 되는 것처럼 디스크를 바꾸는 것도 당연히 전원을 끄고 해야 됩니다. 파워 오프를 합니다. 이번에는 파워 오프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파워 오프를 했으니까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컴퓨터에 가서 저장소에 갑니다. 저장소에 갔더니 저장소 설정에 가면 되죠. 이 컴퓨터 설정에 가서 저장소에 갔더니 디스크가 있어요. 이 디스크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동쪽 확장 저장소 20기가짜리인데 벌써 8.33기가래요. 실제 크기가 그러니까 아까 20기가짜리를 만들었는데 벌써 8.33기가 찼으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요. 금방 20기가 차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도구에 갑니다. 도구에 가서 여기 VM 요게 지금 디스크 파일이잖아요. 실제 크기는 8.33기가고요. 이거에서 이거에서 여기에 속성에 들어갑니다. 속성에 들어가면 크기가 나와요. 여기 20기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그러면 늘리고 싶어 40으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적용하면 됩니다. 어? 그러면 처음에 고정 크기로 만들었을 땐 이렇게 키울 수가 있나요? 아니요. 키울 수 없습니다. 가변 크기로 만들었을 때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럼 고정 크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냐면 새로 만듭니다. 새로 40기가짜리를 만들어서 20기가짜리를 40기가짜리에 복사를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지? 하셨겠죠? 일단은 저는 가변 크기일 때 40기가로 늘리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40기가로 늘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고정 크기로 만들어서 늘리기 어렵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추가로 40기가짜리를 만든 다음에 복사 기능을 통해서 20기가짜리를 40기가짜리로 카피 뜨면 됩니다. 비슷한 과정이에요. 비슷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디스크가 40기가로 늘어났어요. 그럼 다시 이 기계를 켜볼게요. 더블클릭하면 켜집니다. 네. 로그인 됐으면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보이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 이제 다시 디스크가 40기가가 되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왜 안 그런가요? 하면요. 우리가 처음에 처음에 이 운영체제를 만들 때 20기가 디스크만 있는 줄 알고 룻 그 그 OS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스크가 진짜 어? 진짜 그런가? 그럼 DF-HFB DF-H 하면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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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가 붙어있는 파일 시스템이 제일 중요합니다. 루트 파일 시스템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20기가고 7.7기가가 사용됐어요. 현재 43%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요? 40기가 늘렸잖아요. 40기가 늘렸는데 40기가 늘린 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40기가 늘린 걸로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디스크 파티션을 변경해야 됩니다. 디스크 파티션을 변경하는 명령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기를 권하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디스크 용량 변경하는 게 있어요. 디스크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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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파티션 이렇게 치면 디스크 파티션 변경하는 파티션 추가 수 삭제하는 방법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그중에 여러 가지 권한한 게 있지만 지파티드 여기 보십시오. 지파티드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굉장히 쓰기 쉽습니다. 그래프 그러니까 명령은 원래 파티션 하는 명령 이름이 파티드 인데 파티 디스크 인데 그것만 요거를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쳐 지파티드 이렇게 쏩니다. 그러면 어 지금 지파티드 가 없어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권하냐면 수도 apt 인스톨 지파티드 합니다. 그럼 해보는 거예요. 수도 apt 인스톨 지파티드 칩니다. 요거 그러면 비밀번호 물어보셨죠. 만약에 요거를 인스톨 할 공간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뭔가 쥐어짜야 됩니다. 이거 인스톨 할 공간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겠죠. 다시 그러고 나서 지파티드 합니다. 그러면 패스워드를 한 번 더 물어봐요. 왜냐면 이건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 패스워드를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원로 올로케이티드 된 20기가 짜리 공간이 있고 너 지금 19.5기가 가 있어. 이걸 어떻게 바꾸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디스 디바이스 sda2 밑에 디바이스 sda5 가 묶여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바이스 sda2 를 선택하고 resize 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죠. 그럼 이거를 최대로 늘려줍니다. resize move 합니다. 그러면 sda2 sda2 39기가 됐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resize 해줍니다. resize 하면 이렇게 늘려줍니다. resize 해주고요. 원로케이트 되는 게 1MB 되고 30MB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다 됐다 싶으면 여기다 적용합니다. 적용하면 잘못하면 디스크가 깨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예스 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클로즈 해보면 다시 이제 디스크가 39기가 만들어졌죠.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를 다시 한번 df-h 로 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와 디스크가 루트가 39기가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추얼 만들어서 화면 설정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하는 거 그리고 디스크를 늘리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능들만 알고 또 이제 자기가 필요한 어떤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다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